3, 4, 1, 2, 2, 3, 4, 5, 돌리고, 넘기고, 넘어가고, 다닥, 다닥, 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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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, 두두둑, 쿵, 두두둑, 두두둑, 1, 2, 2, 빵, 다다닥, 다다닥, 뿜, 바로야, 바로. 다다닥, 뿜, 사실은 처음에 안무 시험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안무 안 강해서 그래서 아, 이거 별로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죠? 약간 이런 동작들, 약간 뻗으면서 약간 그 고양이 스트레칭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인 상태에서 약간 이런 동작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다행히도 옛날에 어린 스태프도 무수하기 때문에 유언서는 좋아서 그래서 문제가 없지만 스트레칭도 많이 해야 된 것 같아요. 네, 이제 더 해야 더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. 한 번 반대 바꿔요. 한 번 반대 바꿔요. 사실 제가 작년에 2021년 만드는 노래인데 첫날이라서 잔동자들 아직 좀 많아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쓰면 좋겠어요.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역시 좀 많아지고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기대 많이 하고 과연 뮤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내일 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. 그렇죠 맞습니다. 뭐지 그러면... 안 넣는 거 너무, 너무, 너무 나아진 않아? 어? 그렇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. 될 테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. 될 테니까에 아예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이런 느낌으로.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원 그렇죠. 맞습니다. 세븐 에이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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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니 씨 그냥 제자리에서 뛰었다가 뾰 하시면 됩니다. 네. 한 번 해볼까요? 해볼게요. 1,2,3,4,5,6,7,8 앤! 오! 괜찮아. 딩니스트림 이거 보다. 오케이. 딩니스트림 저런 모습을 보이면 살짝 불안해지긴 하지만 네, 해보겠습니다. 네, 해볼게요. 1,2,3,4,5,6,7,8 앤 호! 어? 2,3,4,5,6,8 I wanna hear your voice I wanna hear your voice Yeah Yeah I'm gonna dream 이만의 끝까지 가볍게 가볍게 이대로 쓰면 들어가 Yeah 넌 기다려 빛을 따라가 멋스러진 꿈 이게 편하세요? 뭐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 번 해볼게요 좋아요 이거 시선 그냥 보이는 거 같죠? 어디? 여기 약간 보이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어서 앵글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벌릴 수 있을 거 아니야? 그렇죠 그렇죠 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런 느낌은 약간 예쁜 손 같은 느낌 그렇죠 네 달콤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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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은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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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just want you to stay free They will be, they will be Burning my limbo I can't get trouble I can't get trouble Burning my limbo I can't get trouble I can't get trouble 댄서분들이랑 같이 합동연수를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모드들 다 괜찮고 디테일하게 표정 정리하는 거랑 미세한 포인트 동작 같은 거 맞추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몽롱하게 살리고 1, 2, 3, 4 또 여기서 바꿔주고 여기서 풀어주고 가볍게 바꿔주고 여기가 뮤지션 비슷하면 되네요 마지막 라이언스입니다 사실 준비 시간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 아주 그런게 암흑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저랑 스타일 맞게 동작을 바꾸고 주인공 슈퍼 무너편 INTO WOR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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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뮤비에서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하고 있어요.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